나 어머니들 사진 찍어야 겠어 안되지 산에 털이 그런것도 아 앞으로 가서 찍어 아니 동영상을 찍지마 윤성열 아 어머니 나는 어머니 요새 나는 이렇게 열정을 갖다가 못할 것 같아 아니 안면에게 돼 안면에게 무릎이 아니라 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속에 디비드에서 우울증증을 아 그것도 그렇나 눈물을 정상 진짜 정글이다 우리 성들은 정글하러 한국도 왔어 했잖아 우리나라가 노동운동회가 목숨 바쳤죠 나는 독립운동한다고 다 목숨 바쳐서 부려놨는데 일본 시다발이하고 있죠 완전히 세고있어 외교는 엉망이죠 예산은 서민들한테 가면 예산은 다 알고도 방감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그럼 지금 개가 노문도인지요 응 금영원 얼마나 땅바닥에 어디가 땅바닥인지 모르게 나라의 위상에 있어야 수출도 제대로 하거든요 서민의 사유파리는 지금 바닥인데 바닥을 해놓고 주변에 사유가 어디요 더러운 놈이 하 저거 세세 아니 누구 잘한 것도 소용없다니 저거 세세 소용제에 나온 청자들이 저거 세고루가 저거 소름이 다해서 먹었어 그죠 네 장비라 소용제에 나왔어 뭐 알라고 청자들이 이미 날씨 있었어요 그 청자들이 저번에 운동하러 질긴 요거 대장정들 살살 요거 다 멀쩡 다 꺼내려야되요 다 도둑시마 할라꼬 새끼들 다 가르쳐야되요 어디 인간같은건 하나 있어 있어 그 다음에 인간같은건 하나 있어 사람같아 사람다운 사람이 어디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기다 퇴근했잖아요 아 저기다 잘못했어 멧돼지라고 멧돼지 멧돼지 새끼들 살면서 도둑질해가지고 희망대기는 웰말에 적어서 간다 고속도리 한길라치 지났고 도둑질을 많이 치고 나를 많이 치고 아 나 진짜 도세구마가 어디메 입에 욕이 붙었어요 이럴수에 누구얼무가 나오면 욕이 나와요 자연적 아 자연스럽게 긴근이만 나오면 욕이 나오고 희망대기로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에요? 저, 욕이 나오지 막, 욕이 나오지... 절로 나오지... 아니, 우리가 요걸 나온 거, 우리 일이 나는 거 아니야? 그녀를 잡지않아. 아고 그냥 개질로 나고 인생을 쓰잖아요.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, 진생. 정말 괜히 하는 거다, 이게...